Q. 자... 여기서... 어이쿠... 화각이 무진장 좁아요. 어쩜 이렇게 영상이 화각이 좁습니까? 여기 들어오는 차랑 사고 납니다. 즉 좁은 길. 나는,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우리는 갈 길이 달랐다. 이 사고. 1차로는 차들이 쭉 막혀 있었고요. 그리고 2차로는 뻥 뚫려서 갑니다. 그런데 막혀 있는 사이로 상대차가 들어옵니다. 이번 사고에 대해서... 여기서 지금 차가 들어오죠, 여기서요. 이 차. 화실비율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? 보험사에 이럴 때는 6대 4 얘기하나? 7대 3 얘기하나?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. 100대 0이다.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?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. 2. 그래도 조심해야지 블박차도. 거기 신호등이 없잖아. 신호등이 없을 때는 저기 뾱뾱 밀고 들어오는 차가 있었지만 블박차도 한 10%? 많으면 20%? 3. 이건 70대 30이야. 4. 60대 40이야. 여러분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이럴 때는 서서 확인하고 가든가 아니면 빵 하든가. 그렇죠. 빵을 아끼면 안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100대 0이 21%. 블박차도 10 내지 20%가 65%. 그렇습니다. 이겁니다, 이거. 만약에 중앙선이 쭉 이어졌으면 그러면 100대 0이에요. 중앙선이 끊어졌잖아요. 중앙선이 끊어진 곳은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1차로 막혀 있고 2차로 뚫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가면 안 돼요. 그럴 때는 뚫려는 있지만 지날 때 혹시 모르니까. 중앙선이 끊기고서는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블박차도 10에서 한 20까지 볼 수 있습니다. 10대 30은 좀 억울해 보이고요. 블박차한테 10에서 20 정도 보입니다. 보호사는 뭐라고 그러나요? 아, 본인은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. 그리고 제가 더 먼저 들어갔다고요.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세요. 들어가기 전에. 꺾기 전에 진입 전에. 진입 전에... 진입 전에...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100대 0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